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의 재성인 심사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윤석년 교수는 지금 KBS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북부지휘법의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윤 교수에 대해서 도망에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년 교수는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성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방송정책소속의 양모국장과 차모과장의 요구대로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재성인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를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조건부 재성인을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권에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족쇄를 걸어놨다 하는 게 드러나고 있어서 중대한 언론 침해 그것도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언론에 응압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구속되고 그리고 방주대학교 교수였던 윤석령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KBS 이사가 구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KBS 이사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야당 이사목인데 이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여당 이사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KBS의 사장을 선임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들이 지금 야당 이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KBS 사장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사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여당 이사가 많게 되면 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장도 여러가지 불편 부당한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곡 조작 때 보도를 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 또한 과거에 사장 선임을 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였다. 조작됐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인이 위장 진입을 한 데도 없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것 또한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서 KBS 안에 있는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사안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상역에 대해서도 집과 그리고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상역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기관장인데 여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KBS와 MBC 이사와 사장들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상역의 이번 혐의는 결국은 한상역의 지시가 없으면 TV조선의 점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상역의 사법 처리도 이제 시가 문제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경기방송에 대한 조작도 있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과 함께 맞물리면서 방송개편이 말하자면 방송정상화로 가는 물고가 터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점수 조작과 관련해서는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는데 총점으로는 재성인 기준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선 겁니다. 그러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개 공적 책임 이런 부분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성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수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성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심사 점수 조작을 종료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방통위 차무과장을 구속했고 그리고 이달 1일은 양모 국장도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한상역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바로 한상역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나 이게 TV조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방송. 경기방송에 대해서도 이게 점수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문재인의 신령기자회견에서 불소원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기자 바로 김예련경 기자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을 불러 재성인 심사 과정에서 김 기자의 그림적 어린거린다. 살신 성인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출입처를 청와대에서 한직인 경기 북부로 바꿔라. 이렇게 종룡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예련 기자는 문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 경기가 좋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이렇게 돌집구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바들이 일제히 김예련 기자를 공격하고 저격하고 거기다가 경기방송에 문 닫으라 하는 여론까지 이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예련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성인 심사권을 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거로됐고 경기도 오해 민주당의 모 도 의원도 자신의 이름을 거로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방송이 내게 출입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성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이 고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에서도 점수 조작 등의 위법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6명 등의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한상혁 등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련이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고발을 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방송은 33개 방송사 중에 객관적 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33위로 꼴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상혁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은연이라고 부릅니다. 민은연, 이 자파시민단체가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의로 낚여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는 겁니다. 공언령에 따르면 경기방송이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심사결과를 인해서 조건부 재성인 받은 끝에 그 이듬에 폐업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 자체부터가 이렇게 방통위가 나서서 손을 본 거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상혁은 TV조선 뿐만 아니라 경기방송까지 이렇게 점수를 조작했다. 전문 상습범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버티고 있던 한상혁, 이제 TV조선과 그리고 경기방송의 점수 조작이라는 구체적으로 범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밑에 있는 국장과장이 구속되고 또 그 점수를 심사하는데 심사위원장인 현직 KBS 이사, 광주대학교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남은 사람은 바로 한상혁이다. 그렇게 되면 한상혁이가 구속이 되면 이제 방송계에 말하자면 이 뚜아리를 털고 지키고 있던 그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 또는 언론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방송가의, 말하자면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이게 물꼬를 터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그리고 KBS 이사의 이어지고 있는 이런 구속과 사법처리로 결국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방송가가 이렇게 비리 흐미로 드러나면서 하나 둘씩 정상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